올 스윙 배드민턴 앞에 그대로 해봐 들어 봐봐 지금 어깨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스윙을 했어 안했어 그냥 맞추잖아 다시 해봐 해봐 저 뒤로 빼도 돼 저 뒤로 빼도 돼 안돼 되잖아 거기서 힘만 빠지면 돼 빼 빼 빼 쭉 내려와 내려 그냥 확 내려 그냥 쭉 내려와 들어서 내려 들어와 지금 푸시가 겁을 먹잖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푸시 이런식으로 와 들어서 들어서 더 낮게 스윙을 봐봐 들었잖아 들었잖아 들었어 공이 이렇게 낮게 놓는 것도 푸시가 가능해 스윙을 가면 돼 가면 가능하다니까 이걸 걸릴 것 같으니까 이리 가잖아 여기만 안 들어가면 돼 내려 내려 많이 안 들어가면 거리 봐봐 거리 봐봐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봐봐 거기에 더 더 앞에 더 내려봐 확 내려봐 걸려 안 걸려 그럼 발이 가까이만 들어오면 돼 네 가까이만 들어오면 확 내려도 돼 확 내려도 돼 확 내려도 된다고 자 내려봐 더 더 빼야되잖아 그래 어깨 빼 힘 빼 힘을 주지마 좋아 힘 주지말라 했어 힘 주지말라 해서 잡지마 때릴 생각하지마 예 때릴 생각하지마 이걸로 가는게 아니고 들어서 그대로 내려오라고 들어서 그냥 힘 빼고 총 내려오라고 버티잖아 이게 출발했잖아 네 출발하면 그대로 가 그냥 출발하면 그대로 내주라고 예 내줘 야 저 뒤로 뺐다가 예 예 예 2층이나 2층이나 똑같은 식으로 아니야 나질 뿐이잖아 볼만 나질 뿐이야 그럼 들어서 천천히 더 들어 더 더 더 해 자 2층이나 빼봐 더 빼라니까 이렇게 빼는데 빼라면 이렇게 빼야돼 해 해 자 더 더 봐봐 똑같아 안 똑같아 보면 낮았어 더 낮을거야 이제 더 그냥 내려 내려 또 봐봐 이리 뺐잖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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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니까 보면서 내려가는데 떨어지니까 보면서 그대로 내려와 힘 빼 힘을 빼라고 힘 빼고 천천히 그래 천천히 봐봐 볼을 보면서 나오는데 그냥 갖다가 힘 부터 힘줘서 버리잖아 볼 안 본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어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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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어 내려 들고 있어 차지 내려 들고 있어 내려 들고 있어 그럼 뭣이 문제일까 뭣이 문제일까 이리 간다는게 문제잖아 그럼 들고 그대로 내려 네 들어서 그대로 내려 내려 돼 안 돼 자 이렇게 빼봐 한번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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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봐 바로 들어 내려 들어 내려 들어 내려 자 트림클 있어 없어 이렇게 뺄 때하고 이걸 뺄 때하고 차이가 크잖아 들어서 들어서 발하고 손하고 같이 내려온다 생각해봐 그렇지 그걸 천천히 네 힘 다 빼 몸에 힘 다 빼 네 돼 안 돼 되잖아 더 힘 빼 겁먹지 마 내 타치 절대 안 되니까 내 타치 절대 안 돼 힘 다 빼봐 힘 다 빼봐 힘 다 빼봐 힘 빼봐 들어서 네 들어서 네 들어서 네 또 봐 빠르니까 어떻게 돼 네 돼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네 지금 글씨가 안고 자 해봐 평상이대로 평상에 배웠던 식인데 여러분 그지 이거 하고 내가 내가 가르쳤다 했던 거 네 더 하나 어떻게 해 기다렸다가 내려 그지 기다려서 거기 위치까지 와야 돼 그지 더 들어 봐 들어 봐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위치까지 와야지 본인 힘을 다 써 스매싱도 마찬가지야 봐봐 네 그 위치 와야지 끌고 내려오잖아 그래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매싱 어디에 때려 쫓아가잖아 그지 저 기다려 네 기다려 내려 네 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 놓고 거기에 올 때까지 싱글차한지 출발하면서 마지막에 훅 내려와야지 그잖아 둘 더 그지 그지 내가 어디서 칠거야 둘 그지 둘 그지 둘 그니까 항시 타점을 내가 정하는거야 미리 정해놓고 어 정하고 어 또 봐 밀렸잖아 왜 밀렸을까 왜 밀릴까 또 이렇게 가잖아 또 신경이 없잖아 이건 미는거잖아 자 들어 내려 들어 내려 해 들어 내려 해 들어 내려 해 해 이해 돼 이제 어 왜 들어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는걸 알아야지 자 봐봐 이 높이 이상은 안 맞아 이 높이에서 치면은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못써 스매싱도 마찬가지야 떨어져야지 내가 위에서 눌러버리지 어 봐 잡아 스윙 잡아 위치 잡아 스윙 잡아 자 어깨 빼 둘 돌아서 왼쪽 돌아서 해야지 왼쪽 돌아서 해야지 왜 돌아와 그래 돌아오면서 볼 봐 첫째 움직이면서 가속 그래 가속을 붙여야 돼 속도 그래 더 속도 붙여야지 더 속도 붙여야지 더 그치 속도 딱 스윙하고 있다가 움직이면은 가속이 안 나와 첫째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자 저한테 움직여 그래 거기서 마지막에 가속 가속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어깨 어깨가 가속일까 허리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속일까 좋아 어디서 봐 이따가 그냥 가면 어려워 아니면 여기서 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 자 쭉 움직여다가 여기 봐 쭉 근데 개인 부분이 어떻게 써야 돼 출발 봐 힘 줬어 안 줬어 그렇게 힘 주지마 출발 그래 지금 쳐라 힘 주지마 출발 그 어느 속도 내가 내 보는 속도가 맞아뜨려야 되나 출발 그래 그 속도는 이제 마지막에 자 가속 가속이 어디라고 허리 가속 봐봐 힘 주니까 가속이 돼 가 네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가속이 안 먹히잖아 두 번은 잘 맞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연습해 보라는데 쭉 쭉 내 스윙이 빨라 안 빨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잖아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더 빨라 지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쭉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 perceive 인 으 그래서 제가